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오랜만에 어질어질한 당근나라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워요. 봅시다. 제목 박조된 빌런의 최후 원제 당근 누구의 잘못입니까? 당근에서 진작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이건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저희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사진 첨부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지금 제가 친정에 있어서 저희 남편이 7시쯤에 퇴근이라 그때 확인 가능하세요. 어디가 궁금하신가요? 저희 남편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네. 뭐 상관없어요. 그냥 쿠션에 있는 디자인도 그렇고 조립한 모습이 궁금해요. 뭐 기스나 한 거나 그런 곳은 없죠? 뭐 조립할 건 따로 없고 그냥 의자를 얹어두는 것밖에 없어요. 작은 흠집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큰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파는 물건 있으니까 이거 새 물건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비교가 될 거예요. 여기서 버티 제품이 쿠션 디자인이라고요. 네. 구매할게요. 예약 걸어주세요. 혹시 주말에 가도 될까요? 평일에는 저희 남편이 일을 해서요. 그러면 문고리 거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박스를 안 버리고 줘서 저희가 박스에 담아서 문 앞에 둘 수 있습니다. 문고리 거래라는 게 집 앞에 두면 가져가는 그런 건가 봅니다. 네. 괜찮아요. 대신 물건 확인하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이체해 주세요. 평일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도 내놓을 수 있어요. 언제 내놓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 때쯤 가면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그럼 토요일에 내놓을게요. 꽁꽁꽁 아파트 11동 꽁꽁꽁입니다. 아래 비밀번호는 꽁꽁꽁입니다. 네. 가기 전에 미리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8시나 9시쯤에 가도 될까요? 네. 가능해요.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해 둘게요. 네. 남편 운동 끝나고 갈게요. 출발한다고 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앗. 죄송해요. 씻기느라. 에 씻기느라. 지금 읽었어요. 11동 앞으로 와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몇 분 도착 예정이실까요? 저희 남편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아. 그게 좀 걸려요. 차 타요. 빵꾸가 나가지고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치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네. 저희 남편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추운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꼭 도착시간 미리 알려주세요. 네네.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세요. 고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문 앞에 둘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농협 302-0-0-0-0-0-0-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가져갔어요. 물건 가져왔는데 돈 이체 해 드릴게요. 아. 근데 방금 확인했는데 그 뭐죠? 쟁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웃식 먹는 식판이 없네요. 집에 가셨나요? 어머. 저희 남편이 그걸 안 챙겨놔 봅니다. 네. 집에 왔는데요. 그래도 나사는 있죠? 네, 나사는 있어요. 뭐, 할 수 없죠. 식판은 내일 다시 내놓을게요. 아, 그럼 조금 깎아주실 수는 없는가요? 저희가 내일 또 가야 되니까. 어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멀리서 가야 되는데. 아니, 확인하고 입금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뭐, 저희 과실도 있지만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렇게 추운데 고생했지만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요. 아니, 추운데 고생한 건 그건 좀 아니죠. 제가 도착할 때쯤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먼저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몰라, 그냥 죄송하지만 10분 대기주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 게시글도 식판 없다고 하셨고. 갑자기 당일 바꾸신 것도 그렇고요. 이상도 없고 못 넣었을 뿐이고 확인 못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과실이 반반식이 있고, 문고리 거래인데도 입금을 안 받고 그냥 거래해드렸잖아요, 내가. 확실히 확인하시고 입금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럼 그걸 남의 집 앞에서 확인을 해요? 아니, 반반식 책임이 있으니까 깎아달라는 거죠. 아니, 반반 책임인데 깎는 것은 왜 저희 몫입니까? 그럼 저희들 기름값 주실 거예요? 아니, 구매하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원래 당근 거래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님이 확인 안 한 것도 맞잖아요? 아니, 그쪽 신랑 분이 까먹고 안 챙겼다면서요. 그럼 거기 책임도 있잖아요. 아, 그럼 가져가줘요. 남의 집 앞에서 가져가게 된 상황도 거래를 두 번이나 변경하셨고요. 그럼 되나요? 저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네, 신고하세요. 이체 안 하고 가져갔으니까, 도둑이야. 아니, 확인하고 주라면서요. 거래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대신 물건 확인하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이체해 주세요. 보이세요? 님이 보낸 말이잖아요. 도대체 뭘로 신고할 건데요? 당연하게 저희 물건 훔친 거고요. 됐고요. 저는 더 이상 님이랑 대화 안 할 겁니다. 에? 물건을 훔쳤다고요? 이보세요. 말... 말 가려가면서 하세요. 지금 누굴 도둑놈 취급하는 겁니까? 집 앞에 식판 둘 테니 가져가시고 10월 22일까지 이체해 주세요. 안 하시면 월요일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보세요. 그냥 님이랑 거래 안 할 거고 가져다 드릴게요 내일.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거래 안 해요. 근데 말이죠. 애를 키우는 분이 말을 이딴 식으로 도둑놈 취급하고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파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넣는 게 맞는 거고 물건 값을 못 갚아주겠다면 못 갚아준다고 얘기하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경우 없이 대뜸 경찰을 부른다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인생 바르게 사셔서 남의 애까지 건드시네요. 당근거래하면서 흠집 물어보고 상품명 써놨는데 검색해가지고 이미지 보면 될 것 가지고 말이야. 어? 그거 안 보인다고 할 때부터 느낌이 그지 같았다고. 죄송하다 사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저희를 무슨 대기조처럼 부리고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답도 늦고 딱 저녁에 아가 밥 먹이고 재우는 바쁜 시간대인 거 본인도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배려했으면 되는 일이고 우리 남편이 가져다 드리려고까지 했는데 먼저 내려가서 기다린 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보고 어휴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여자 미쳤다고 잘잘못을 따지고자 한다면 당신 남편분에게 편들어달라 하세요. 저도 똑같이 문고리 거래 확인 못해서 손해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가 받자마자 확인해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그때 나쁜 기억으로 입금도 제가 늦게 받는다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깔끔하게 거래를 해서 남의 애까지 거듭먹거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부터 반성하길 바랍니다. 남들 욕하기 전에 느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진으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흠집 같은 거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래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신 건지 그리고 애 키우셔서 아시겠네요. 폰 확인이 바로 안 된다는 거 그래도 기다리실까 봐 폰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린 건데 뭐 때문에 답장이 느렸는지 하나하나 다 보고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저도 똑같이 애 키우는 입장인데 그딴 식으로 애 들먹거렸다고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 가져다 드리고 연락드릴 테니까 답장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래 안 하면 그만인데 서로 더 기분 상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충분히 기분 더럽다고. 그리고 약속 시간 직전에도 몇 시에 올지 말도 안 해주고 시간 다 됐는데도 운동 때문에 늦는다고 하더니 타이어 때문에 늦는다고 또 그러다가 메시지 삭제하고 타이어 펑크 난 거 맞아요? 그 야심한 시각이 어디서 갈고 운전이 가능한 겁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격부터 깎을 요량으로 나사가 없다 그러다가 메시지 삭제하고 속이 딱 보이니까 그런 거라고요 내가 네 시커먼 속이 가져갔으면 바로 확인하고 이체를 해야지 남의 집 앞에서 확인을 못했으면 차 아래서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물건 내용도 판매자에게 전가 물건 내용 확인도 판매자한테 전가하고 물건 확인 안 한 것도 판매자한테 전가하고 제가 물건 가져가고 확인하고 보내려 하는 건 배려를 하는 거지 무슨 인터넷으로 안전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믿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손해는 하나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썩은 마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거래 시간도 거래 과정도 제가 편의를 받이는 거지 네 권리가 아니라고요 중고 거래하면서 무슨 작은 흠집 없냐고 묻는 게 그렇게 꼼꼼해 보이는 줄 아세요? 그냥 웃돈 주고 새 제품 샀었어요 그럴 거면 더 이상 거지같은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돈을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물건을 가져다 놓고 돈을 이체 안 했으면 가져가 놓고 돈을 이체 안 했으면 법적으로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오늘 저희 물건 잘 안 갖다 놓으시면 재물 송개인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가족 건드리는데 진짜 너야말로 말 이쁘게 하네요? 거지같게? 먼저 내려간 사람 잘못이라는 등 애 키우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냐는 등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다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당연히 저는 판매자입니다 중간에 삭제된 메시지는 나사가 없어졌단 말이고요 저는 삭제하기 전에 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챙겼고 남편이 1층에 있을 때 전화를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식판을 놓쳤대요 놓친 거죠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왠지 그냥 짜증나고 억가심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깎았으면 서로 그런가보다 하고 마는 건데 너무 일을 크게 벌렸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그동안 제가 확인 안한 제 잘못이라고 피해를 받았는데 왜 이번엔 제가 피해를 받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하튼 이 여자 아직까지 돈을 안 보냈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 말고 후기 올리면 좋겠네 댓글 1번 이런 미친 저는 당연히 판매자입니다 진심 지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소름끼쳐 진짜 초대박이네 이 아줌마 하긴 그래요 자기 계좌랑 실명까지 다 까고 썼는데 이런 머리로 제정신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꿀꿀꿀꿀꿀 2번 야 이 미친 여자야 구매자로 나와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시간을 뭐 계속 바꾸고 그런 것도 아니구만 애초에 물건 제대로 안 내놓은 쪽이 100% 잘못한 거야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더 챙겨줄 판인 것 같은데 역시 걔 진상이라 그런지 적반하장으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대기주 소리가 왜 나오는 거야 미친 군대냐 여기가 어? 어? 아니 물건을 팔면서 지가 갑이야 뭐야 걔 또라이네 진짜 이씨 3번 미친 뭐? 예? 구매자가 아니라 네가 판매자였다고요 헐 대박이네 진짜야? 에나로? 어? 너는 앞으로 음식 배달 같은 거 시켰을 때 거기에 뭔가 빠져도 절대로 음식점 주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음식을 확인 안 하고 수령한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만 명심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됐을걸? 확인을 안 한 구매자 잘못이라니 진짜 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걸까? 4번 이래서 당근할 때 사진 안 올리는 사람은 걸러야 돼요 무조건 물건 상태를 봐야 사는 거지 인터넷에서 파는 사진으로 무슨 참고가 되겠냐고 미친 거기다 지는 중고잖아 아니 중고를 팔면서 왜 신품 사진을 참고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대댓글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 뭐야 미쳤나 싶었다고요 중고 물건 파는데 신품을 검색해서 찾아보라니 지금 이게 제품이 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 대가리에 뭐가 쳐들어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뇌가 중고야? 5번 야 너 사회생활 가능하냐? 이거 뭐 양심도 없고 인상도 터져버렸구만? 그렇구만 6번 이거 원본 지킴이 해야 된다 글싹 뒤조짐이 보인다고 7번 본인 진상인 걸 인정한 글이라니 이만큼 욕을 처먹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곧 글 지우고 튀겠군요 헐 늦었죠 8번 본문 마지막에 빼먹은 식판 가져다 주려고 했다 이건 그냥 너 혼자 생각만 해 본 거고 구매자한테는 돈도 못 깎아준다고 다시 오라고 한 거 맞잖아 이 진상아 지금 상대방은 니네 실수 때문에 또 와야 하는 건데 도대체 뭘 쳐 잘했다고 이딴 글까지 쳐 올린 걸까 지 잘못인 걸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야 와 지금까지 인생 지금까지 인생 어찌 살았니? 정말 궁금하다 신기해 9번 정말 궁금하다 이 아줌마는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이런 글을 올린 걸까 헐 헐 헐 헐 헐 10번 뭐야 이 아줌마 아직 글 안 지웠네 22일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내일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꼭 신고하시고 후기도 좀 올려주세요 같이 먹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응 흐흑 흐흑 흑흑흑흑 흑흑흑 흑흑흑흑